널 닮아갈 수 없나 어떻게 알게 되실 것일까 중전마마께서 입궁하실 때 사과해서 가져오신 느낌 갖다 드리래서 널 닮아갈 수 없지 저만간 난 그 아픈 눈물이 되네 In my life, in my heart, in my soul, in my dream 너의 모든 걸 가지 볼지 거리낌이 없는 성전이야 아직 어린이 제로운 그 역이래 내 눈을 가려도 이젠 안 두렵지 않아 내 아픈 사랑이 너란 걸 아니 지금 내 심장은 너라고 말해 정해진 고정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스승은 내가 아니라는 걸 하시며 친히 정해주셨다 오늘 날 난 난 보았네 네 사랑해 아버님 난 뭔가 숙부 죽고 신경을 가있어 방금 뭘 하셨습니까? 연우가 저리 생사로 오고 있는데 연우가 저리 생사로 오고 있는데 어찌 소자들아 매장하기 병을 피해 있으라 명하십니까? 고생의 욕심을 가 고생의 욕심을 가 적어도 연우의 변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 날들에 꿈이 사라져도 난 다시 시작할 거야 In my life In my heart In my soul In my dream 너의 모든 걸 가지고 싶어 내 아픈 사랑이 너란 걸 아니 지금 내 심장은 너라고 말해 정해진 운명의 시간 속에서 너와 나 무엇을 꿈꿀 거야 오늘 날 난 난 보았네 내가 세상 당하신 것처럼 보여요 아픔이라도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고생의 욕심을 가